아 좀 더 예쁘게 그리고싶은데? 안 잘려요? 칼을 조금 잘라볼게요 오늘은 귀여운 종이 오리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책은 몇 년 전에 산 책인데 거의 안 해봤어요 한번 오늘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우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한번 묽어봤는데 다양한 방법은 종이 오리기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걸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못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쉬운 걸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평풍 적기를 해서 화분을 한번 만들어볼까요? 마음에 드세요? 네 그럼 한번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에구용지에다가 해볼려구요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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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종이를 오늘 여덟번 적어야 되요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 맞구나 모양을 그려볼게요 이 부분이 점선 부분이 그림있는 부분이 잘라지지 않게 그리는게 포인트인거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줄기 줄기 손이 떨려 귀가일거네요 네? 아 좀 더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손이 못생긴 손이 보여서 이렇게 그려야겠다 이렇게 그려야겠다 뭔가 마음에 안드는데 엉망진창 엉망진창이네요 다시 그리고싶어요 다시 그리고싶어요 종이 이대로 갖다실까요? 근데 되게 잘 들었는데요? 마음에 안들어요? 괜찮아요 전 마음에 들어요 크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자르는거는 제가 조금 더 수중을 해서 잘라보도록 할게요 아 좋죠 결국 도안은 도안대로 안 자르겠다는거에요 이번엔 종이를 좀 깔아볼게요 시험 문술한테도 가지고싶은데 가면 여기 살짝 건드렸어요 괜찮아요 종이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칼이 굉장히 무딜거같아요 안 잘려요 칼을 조금 잘라볼게요 칼을 제가 잘라볼게요 칼을 제가 잘라볼게요 그러면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종이가 두꺼워서 한번에 자르기가 조금 힘들거 같아요 칼을 사용하실 때 칼을 사용하실 때 엄청 집중해서 조심하면 되니까 말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잘라진 부분이 꽤 됐네요.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마무리를 할게요. 요즘 취미로 페이퍼 커팅 같은 걸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손으로 하는 취믹은 거의 다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최근 1년 동안은 못했습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아가가 있어서 그런데 오늘 이런 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신랑이 만들어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를 이 영상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전 되게 재밌네요. 보시는 분들이 대기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지? 대기 못해줄게요. 진짜 할 수 있어요? 그럼요. 이거 잘라서 올려봐. 안 돼. 안 돼 그러면 이게 8장이나 되다보니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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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든 게 안 돼. 응. 않습니다. 이제 조금 할 것 같아요. 깜짝놨어요? 네 깜짝놨어요 깜짝놨어요 아 오케이 알 것 같아요 이제 칼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근데 원래 이 도안은 가위로 자르는 도안입니다 이런 모서리 부분은 칼날 끝으로 끝까지 정확하게 잘라줘야 쉽게 종이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각진 부분은 끝까지 휴식으로 칼을 해주시면 각진 부분이 다 잘 떨어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약간 실패한 것 같습니다 방금 다시 찍으면 안될까요? 나뭇잎이 나뭇잎이 없나요?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짜자자자잔 짜자자잔 짜자자자잔 와 이쁜데? 쟤는 아직 덜 잘았나보네 아직 싹트지 못한 잎이 하나 있네요 쟤는 물 좀 넣어줘야 되겠다 좋은데요? 어떠신가요? 귀엽게 보여 드릴까요? 자 자 자 자 자 문이 완성됐습니다 잘했어요 여기 하나 조금 실패한게 여기 있네요 어 두 번이나 실패했어요 자 잎 이렇게 되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펫치만 감을 조금 잡았으니까 두 번째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씨가 너무 얇지 않을까요? 가운데 크게 써줄까요? 어 빼접네요 두꺼운 거 여기 두꺼운 거 너무 가늘어요 괜찮아요 대문자로 쓸까요? 네 가운데 쓸까요? 네 가운데 정리를 더 쓸까요? 바로 쓸게요 구독해주세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구독 보여줘요 예쁘네요 가운데 정렬이 아닌 거 같아요 여기 요금생각 먼저 써요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더 예쁘게 해줄게요 네 그럼 안녕 안녕